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다지 입니다 자 오늘 할 것은 마블 스파이더맨 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 네 갑시다 저장 슬롯 선택했어요 네 갑시다 빨리 갑시다 저 너무 기대되요 스펙타큘러 아니면 얼티밀 어느 곳에 가고 싶습니까 으흐 음 저는 전문가급은 아닌데 네 번째로 갈까요 네 네 번째로 가고 나중에 제일 어려운 날이도록 제 자신을 도전하겠습니다 전 제 실력은 어디까지만 갑시다 계속 이렇게 갑시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 주세요 여기는 피터의 방 같은 피터 파커의 방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댓글에 남겨주셔서 제가 한글 아닌 영어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영어로 말하면서도 제가 녹화해 줄게요 영어로도 돌아가면서 해야 말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건데 오 진동 진동 무엇 뭐야 전화 왔네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스파이더맨 출동하긴 했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뭘 8년이나 기다려 응? 뭐야 저기로 가라고? 타임스쿠웨어에서 정차해줘 알았어 도와주러 할게요 갑시다 오케이 어 헬리콥터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오 진짜 또 차 나왔네 오 위험했다 방금 위험했다 방금 웹진문 아 이거 방향전환할때 쓸모있대 오케이 쓸모있던데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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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차들이다 유리가 유리가 기동대를 소식했나보네 캘버리 뭐야 저기 총질하고 난리 났어 오 야 이 녀석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버져들 스파이더맨 얼마나 버져들 경찰들도 기관총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뭐 뭐 특수부대들은 기관총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근데 경찰들이 권총만 들고 다니고 있다면서 저런 저런 기관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리하지 않아요? 오 야 비해 비해 오우야 얘네들 이렇게까지 하네 안 닫혔겠지? 안 닫혔다가 해 제발 오우야 어떻게 해 오우 뭐야 스파이더맨 어디 오우 야 도착했네 타이밍 봐라 오케이 아 이 녀석들 경찰들을 건드린 대가다 빠악 스파이더 센스 스파이더 센스는 머리 위에서 전멸하여 다가오는 공격으로 경고합니다 이 표시가 보이면 회피할 준비를 아 저기 스파이더맨 머리에 뭐 반짝거리죠 이거는 네 누가 저를 때릴 거라는 겁니다 때리거나 공격할 거라는 뜻이 뜻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피하래요 파이피 피했어 오예 빠세 엥 엥 피하고 오우야 나 어떻게 맞췄다 피하지 않았니? 일단 한 대만 오우야 오우야 오우 어떻게든 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누르고 있어요 오우 아야 아 이 녀석 오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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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우 지원군이 왔네 아 이번에 얘는 총까지 들어왔어 나 어떻게 피하냐 이거 흡쩌 피하고 묶어버려 총있는 애들부터 먼저 처리해야잖아 오우 오우 아 이렇게 날리는게 에어런치였구나 에어런치였구나 나 계속 꾹 누르기만 보고 높이가 올라가길래 그냥 좌 근처에서 네모를 누르고 한번 해보자 네모 X 오우 도약기술이네 공중전투 아 아 이렇게 에어런치에서 싸우는게 훨씬 안전화돼요 빨리 빨리 가야될 것 같은데 오우야 오우 어딜 날걸려 어딜 날건드려 오우 유옥 하하 피어 피어 피어어 예스 다 된거야? 다 됐나봐 저 지금 아우 안돼 경치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봐 또 빨리 가야되는데 조용하게 나온다 했다니 뭐 뭐가 조용했어 방금 방금 저기에 있는 애들과 싸우는게 몇쯤 경체들 걱정마세요 제가 앞으로가서 도와줄게요 와 이거 진짜 경찰차들 많이 출동했네 그쵸 어우야 왜이렇게 달리 났어 여기 왜이렇게 달리 났어 여기 어 어우 죄송합니다 등이 간지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어우야오 진짜 전쟁아니야 이거 경찰대 경찰대 중간총 경찰대 중간총 여기 보스가 있을거거든 여기 여기 보스가 있을거거든 경찰들이 하나 돕자 저걸 공격해서 포커스를 모으 포커스를 모으면 더 많은 데미지 좋은데 콩포 카운트를 늘려서 포커스를 더 빨리 획득하십시오 공중전투로 고너스 포커스를 획득하라 오케이 알았어 피하고 오 피해 아아 이런소리 오 아이야 아아 어 묶어버려 으으으으음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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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케잇 쟨.. 쟨 나갔어 오! 피해! 아야! 아마따 공중전자가 더 안전했대 쟨 오! 피해! 어우 야 나 엄청 맞았는데요 여러분 어떡해요 저 죽으면 안돼요 저 죽으면 안돼요 그러면 다시 해야된다고요? 어우 여매 묶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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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에잉! 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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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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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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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여러분! 저 죽으면 안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죽면 안돼요 또 있어 여기? 어 여기가 더 있네 얼마나 얼마나gan 됐다 포커스를 사용해서 회복 오오오 weird 회복하는 방법까지 있을 줄이야jar 다 회복 안 했네 진짜 살어서 있다는 건네 살어서 있다는 거 잠깐만 오케이 가자 피하고 묽어버려 땅바닥에도 묽는 것같이 가능해? 회복도 하고 피하고 또 안당해 너는 맞아라 천천히 된거겠지 회복하고 오 경차들이다 안에 진입했네 스파이더맨이 도와줘서 그랬지 아까는 도움을 안 원하더니만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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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아니 왜이렇게 간지럽지 온몸이 오늘 저기 올라가는거 맞겠지 저기 올라가는거 맞지 벽 달리기 빨리 알려주지 그랬어 아 이제 또 할게 또 생겼다는거야? 아 진거 있어야되나? 진거 없어져 있지 않나 거짓말 탐지기라는게 있었다면 근데 원래 이렇게 한 분과 크게 이렇게 컸어요? 메이소님 메이소님 오우 저기 위에 난리났다 경찰 도와줄게요 걱정마세요 오 야 아야 진짜 꼭 때려야돼 음 아 다행히 안맞았다 오케이 오 묶어졌네 생각보다 빨리 처지됐다 포커스 바가 가득차면 적을 즉시 쓰러뜨리는 피니셔 필사기 아니야 이거 필사기? 필사기 오우씨 오우야 이거 진짜 통쾌한 훔 룻이 지 copper 보라 지 prophets 오우뭐야 쟰네 진짜 빨리 처지 됐는데 오케이 으으으으으 오우 저기가 넌 어우 주먹을 왜 이렇게 천천히 때리신대 된거야? 처치된거야? 어디가야돼 오우 서버 서버룸 뭐 여기 엑스레인가? 저 빨간애들이 상대편이지 오 여깄다 가자 아우 응 웃기죠? 황기구 제압 아우 쟤는 영원히 갇히는거 아니야? 이거 나가는 방법을 모르면 아 안녕 얘들아 흡 흡 흡 흡 흡 아아 이렇게 하려는게 아니었는데 흡 아야야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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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 피해 오케이 피했다 다행이다 흡 으아아아 남았나? 또 남았어? 없지?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공항성적 얼마나 쫌져볼까 저 녀석이 피스크? 어이 스파이더맨이 건방진이라고 말하다니 너무한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너무하지 않아? 어? 오우야 이거 진짜 톡 톡 치어놨네? 뺄웅 으잇차 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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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으잇차 흐아아아 흡 흠 흠 피하고 어우 이 녀석이 건방지에게 날 덤미는 겁니다 오케이 피니샤아 오우 오우 오우우 아이고 완전히 돌려버리네 아 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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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헤헤 아야 아야 응? 나 건방지 이거 만들고 써봐 맞춰봐 맞춰봐 아우야 미안해 미안해 캡했다? 묶어버렸지 어우야 깜짝이야 오 저 다행? 오 어우야 얘네들 어디까지 있는거야 그치? 어디까지 있는거지? 오? 아아 으흠 생각보다 빨리 처제되네 오케이 가자 나중에 이게 무슨 말해야 되지?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어.. 설정 설정에 가서 오케이 난이도 난이도 제일 어려운 걸로 할까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된거 같아요 난이도가 너무 쉬운거 같아서 어려운걸로 제일 어려운걸로 바꿨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제가 한 난이도 낮출게요 걱정마세요 여러분 음 으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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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깔려 있어 빨리 도와줘야 되겠는데 뭘해야돼 이제 아우 꾹 눌러야 돼 됐다 안되냐 왜 무게만 빨리 안돼 안돼 이렇다 깔다 오 야 스파이더맨 힘이 진짜 써네 운동 엄청 맨던데 오오오 이야아 멋지게 해냈네 난이도가 얼트르시니까 전 한번만 더 확인하고 죄송해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일단 됐어요 난이도는 제일 어려운걸로 바꿨어요 조프 Wheel isso 오마이갓 왜이렇게 많이 보장했어 오마이갓 난리 났나 보니 아하 왔다 야 로켈 런처 이샤자 헥 헥 헥 헥 나는 꽤나있어 어이 뭐야 더있어 아아아 왜왜왜이렇게 안쓰러졌어..하야 으그릉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후에엉엉엉엉엉엉엉X 어 왜야야 왜 같은 말 또해? 난이도 난이도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만약에 제가 같은 곳에서 두 번 넘게 죽잖아 그럼 다시 한 나리로 놔줄게요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제발 죽여주지 말아줘 제발 죽여주지 말아줘 제발 죽여주지 말아줘 제발 죽여주지 말아줘 오 야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하려는게 이거 둔거라면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야야야야야야 제발 살려줘 오 마이갓 총 있는 녀석부터 먼저 처리해야돼 어 어저히 여기서 묶어놔 어어 어저히 여기서 묶어놔 정리됐어? 하아 이거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너무 막이는 것도 좀 지루하잖아요 나 이거 틈 여러분들 오케이 갑시다 가고있어 피해! 야야야야 헥 아하아 정면 공격을 막지만 후방이 취약하다 오케이 알았어 어허 히힝 오오 피했어 벗어차버려 그냥 어? 오야! 야 야 나 옹추 맞았네 피해! 어 야 나 거미줄 막.. 막 샀잖아 보자 총인의 녀석부터 먼저 총인의 녀석부터 된거야? 아 한명 남았구나 됐다 됐겠지 네 죽을 뻔했네 어디야 어디가 도착했네 동찌 꽤 크네 와 우리 키 봐라 키 며칠 될까? 이 확실한건 2미터 넘을거야 이건 도망가기야? 진짜 실화야? 이거 도망가기야? 건빵을 800년이나 바르 도망가기야? 방심했어 이렇게 너무 쉽게 보면 안됐었는데 어우야 피해래 부자 이야아 나오 워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에어어어어아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가윽 아하 어우 뭐야 나 피하지 않았어? ?! 뭐 heres 꽤 쉬웠는데? 어려워지는거 아니였어? 덤벼라! 야 그렇다고 넣어야지 이리와 아하! 아하! 아오! 예! 아하! 아하! 오! 피해! 와 이 녀석 진짜 건방지네 더 고통스럽게 해주지 내가 오 너 피니셔 준비 됐다 야 이 녀석 이리와! 피니셔! 아하! 뿌웅! 뭐야? 안 끝났어? 끝나야 되는거 아니야? 야! 야 피니셔! 야 야야야야야야! 아우! 어! 피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우! 아아아아! 저기 실제 상황이 어떤 분 데리게 됐을걸? 오우야 진짜 아프겠다 아 나 기분이 안 좋네 오케 아하 아 아 아 아 오오 오오야 아 아 아 나 죽기 싫어 오우야 일단 한명은 날려버리고 아하 어떠냐 아 아 아 회복도 열심히 해 아 아 아 아 아 죽게 해보셔야 오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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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에헴 한명 척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는거도 괜찮은 생각이잖아 일단 뭐 던질만한거 있어야하는데 던질만한거 오케이 여기있다 아 아 오오 야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어려운거 아냐 이거 만약 제가 한번더 죽으면 난이도 한 난이도 놔줄게요 아 왜이래 왜그래 저사람 불타겠다 어 피했어 저 피했어 에야 나도 죽는다 이제 나보고 이제 어떻게 싸워라는거야 으아 아 아니야 근데 어려운 난이도 갈거야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피스크 저 뭐래야 되는지는 알아요 빨리 죽여줘 빨리 죽여줘 나 다시 할래 나 다시 할래 빨리 죽여줘 어 어려운 난이도로 그냥 갑시다 어디까지 갔는지 보자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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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요 으쌰 으쌰 빨리 으쌰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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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나 피했잖아 으쌰 으쌰 아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으아 페스크 이 건망진 녀석 참 으쌰 으쌰 계획부터 세우자 페스크를 피하기만 하면 잘될거 같아 에이즈 날 던지도 않네 던지도 않네 야아 아아 이렇게 뭐에다다니서 나뉘면 나하고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아 좀 흩어지게 해야지 흩어지게 오우 예 우와 으익 우와 오우야 어우 나 불안해서 뭐하는거였지 나 불속에 타라고 오우 어하 어하 이렇게 한 명씩 처치하고있어요 저 지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strikes 피! 오케 피했다 아아아아아아 야 베스크 베스크 야 내가 너네 부하만 다 터치하면 넌 죽잖아 가만 안 된다 마땅 흩 터치게 흩 터치게 부하 몇명 남았어 이제 패스크만 남은거야 이제 아 이 녀석 좀 훈쩍 나야되겠는데 응? 아 진짜 던질거 좀 더 찾아보자 좀 많이 던져야될거 아 필요하냐 오케이 아 나 피니셔 사용하려 했는데 너 던질거 있나 이쪽에 던질거 많이 필요한데 나 오 여깄다 던질거나 더 찾아보자 던질거나 더 찾아보자 오케이 엥 이렇게 오 기노 나가네 이제 어우야 오케이 피했다 자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 녀석이 으으으인 으으 으 헬 에이 됐네 됐다 와우 와우 꽤 길었다 음?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그럴까? 진짜 아쉬워질까? 오 와우 메인 이벤트 된거야? 우와우 레벨 올라간거야? 오 레벨 2 체력증가 이제 110이야? 스킬 음 아 이거 스킬 구매하구나 이거 해봐 됐다 뭐 할건 다 한건가 이제? 음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더지의 첫 마블 스파이더맨 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재미있게 보셔서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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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